안녕하세요 지금은 부모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부모님 신발 동생 신발을 같이 사서 갖다 드리려고요 제가 진짜 신나고 오는데 괜찮아서 신발 필요하신 것 같고 동생도 필요하다고 해서 가족을 위한 첫째 신발을 같이 가고 갖다 드리려고 가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반응이 어떨지 별 반응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엄마 아빠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긴 한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 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입니다 고맙습니다 선물입니다 고맙습니다 뭐요? 선물입니다 까고 싶죠 까고 싶죠 까고 싶죠 그거는 명길꺼 같은데 명길꺼야? 65 괜찮네 명길꺼 이건 엄마꺼야 이건 엄마꺼야 이건 물어보지 말고 이거 내꺼야? 이거 엄마꺼야? 이거 엄마꺼야 ій꺼 이랬다 형 맞아? 어 맞쭤네 응 아저씨 뭔데? 응 밥먹으러 지금 하지 응? 밥먹으러 지금 하지 떡볶이, 봐봐 5 때까지 쎄도 못해 사이즈 55인가? 55예요 55 사이즈 있겠지?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이 드십니까? 안 사줘 안 사줘 예쁜 게 중요하지 끝 끝 이게 두 개야? 응 두 개씩이야 이런 거 다양하게 사야지 끝 좋습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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